안녕하세요. 함께하시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우입니다. 자, 첫 번째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셨는데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도 많았고 지금 이제 풀고 쉬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다음날 듣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게 문제가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파일이 올라오는 게 8시 15분이요. 저녁 8시 15분. 현재 시각 9시 30분. 그러니까 빔 올라오자마자, 파일 올라오자마자 열심히 이렇게 빔 만들어가지고 오, 그래가지고 문제 선생님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찍는 거예요. 기다리는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. 자, 근데 어땠어요? 학교평가하고 조금 다르죠? 이게 뭐가 다르냐면 좀 무게감이 달라. 아무래도 6월, 9월은 평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긴장도 하게 되고 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, 4월은 고3들끼리만 받겠지만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재수생, N수생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긴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첫 평가원 모의고사도 보니까 더 긴장한 탓에 더 시간도 부족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 6월 평가원은 조금 뭐 새로운 유형이 나온 건 아니야. 양쪽관계 중화반응이 뭐 새로운 유형이 나온 게 아니야. 진짜 기출을 약간 변형해서 기출 안 해서 낸 거예요. 그랬는데 그거 가기 전에 19번, 20번 가기 전에 나머지 문제들도 새로 만든 유형은 없지만 문자를 좀 많이 넣으셨어. 그래서 문자를 좀 많이 넣으시니까 예상치 않게 계산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시간을 좀 끌었을 거 같은 그래서 난이도가 평소보다 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1등급 컷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44에서 43 뭐 이 정도 그 정도에서 1등급 컷이 될 거 같은데 뭐 이제 결과는 선생님 너무 빨리 찍다 보니까 아직 통계 자료는 아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선생님 예측이야. 근데 선생님 응원 영상을 찍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그냥 평가예요. 평가. 첫 번째 점검. 평가원이 낸 첫 번째 점검을 해봤다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. 그냥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. 느끼면 되는 거야. 그걸 느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느끼고 채워야겠죠. 자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양쪽관계 중화반응은 당연히 지금 부족할 거고 지금 시기에는 당연히 부족할 거예요. 연습이 많이 부족했을 거고 기출도 아직 많이 안 풀어본 상태고 기출을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 번 풀 시간이 없었겠지 뭐.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거고 그거 빼고 이제 18문제에서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. 아 이거 분명히 개념에서 배운 건데 이게 왜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났을까? 컨디션이 안 좋아서? 구경수에서 뭔가 하루를 망쳐서? 근데 수능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. 수능장에서도 다 구경수에서 망칠 수 있어요. 구경수에서 어려운 과목이 느낄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을 망쳤어도 그래서 약간 현타가 온 상태에서도 풀 수 있을 정도로. 우리 과탐에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. 1교시에 과탐 봅시다. 이럴 수는 없잖아. 어쨌든 이게 4교시에 핸디캡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앞에서 어떤 과목을 좀 망쳐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. 그런데 안 좋은 상태에서도 거의 18문까지는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로. 반복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 시기는 아니라고.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 제가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.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. 잘 본 사람들은 자만하여서는 안 되고. 잘 본 사람도 물론 있겠지. 다 맞았어. 아 오케이. 다 이루었어. 지금부터 놓으면 무조건 수능에서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. 자만하지 말고 못 본 사람들은 낙담하지 말고. 첫 번째 점검을 한 거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보완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이랑 한 번씩 쭉쭉 차분차분 맞추도록 할게요. 자 이거 놓친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쭉 맞춰보세요. 자 그럼 갑니다. 자 1번 은 쉬었지. 자 1번 은 쉬었어. 자 에탄올 아세트산. 그 다음에 뭐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. 암모니아는 뭐로 이용되냐. 자 그러면 딱 봐도 안 봐도 보기 안 봐도 질소 비료 식량 부족 문제 해결. 이거지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적절하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기억은 탄소 화합물이야. 탄화수소인지 구별하면 되는 거죠. 탄화수소면 틀린 지문이지. 탄화수소는 CH로만 돼 있는 거. 탄소 화합물은 범위가 더 큰 거.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통칭하는 거니까. 자 기억도 맞고. 그 다음에 니은 아세트산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. 그러니까 1번으로 등급을 가르진 않아. 그치? 자 그래서 기네디가 모두 맞으니까 5번 정답하면 되고요.